도깨가 진짜 두꺼워 보여요? 이거? 오우 아니 지금 오바하는게 아니고 도깨가 진짜 두꺼워 음 음 아 아 일동 인터넷 몇 spe 드디어 다 나왔어. 먹어봐요. 매실차, 매실차. 감사합니다. 일단 뭇부터 튀길까요? 매실차부터 먹어봅시다. 찬바람을 맞아가지고. 매실차예요. 달달한 매실차. 매실차. 오, 소차향이 굉장히 좋네요. 되게 고소하다. 굉장히 맛있어. 고소하고. 고소하고. 도놈지티밥인데. 바삭바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너무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고음가지에서 맛있는 즙이 나와요. 향이 너무 좋아요. 불향이 너무 좋아요. 일단은 이거 잠깐 옆에 놓고 이게 콩고기 함박이랑 아니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니고 두께가 진짜 두꺼워 된장이불 덮밥에 야채의 불향이 느껴졌다면 이거는 스무키한 향이에요 좀 훈제의 향 같은 게 나면서 굉장히 반칠맛이 있고 와이에요 이 소스 진짜 맛있다 다음은 토마토 슈트 아 이거 마녀빵도 같이 나와요 오늘같이 이렇게 좀 찬 바람이 부는 날에는 이런 슈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침 나오네요 채소 진짜 많이 좋아한다 온도 체크 먹어볼게요 오 맛있다 토마토 스킨 맛이에요 이게 진짜 감칠맛이 이것도 너무 좋네요 마녀빵도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마녀빵만 따로 먹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일단 따로 한번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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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꽁자리 남겨놓은 거 줬어 맛있죠?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 아 배불러 진짜 잘 먹었다 여기가 드시고 가실 수도 있는데 도시락처럼 포장 손님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포장 용기가 일회용 플라스틱이 아니라 종이 펄프를 사용하시고 개인 환블러나 개인 용기를 가지고 오시면은 할인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음식도 굉장히 건강하고 맛있고 환경도 생각하는 가게여서 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박스스케어 2층에 맛있는 부시락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지금 먹으러 왔어요 처음에 멘트는 이거였는데 즉스케어 2층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ould you like to go in the descripti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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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